여기도 보니 칼 싸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cg로 많이 하죠 영화 쪽은 근데 지금 이 합성은 제가 좀 특이한 경우라서 가져온 건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와이어라든지 그런 cg도 많지만 위험한 작업 이런 칼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2d 컴프나 3d 컴프가 따로 있나요? 프로젝션이나 3d 렌더 패스 뽑아서 하는 게 다를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답변이 복잡하네요 아무튼 프로젝션 하면서 합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컴프는요 3d 컴프라는 건 일단은 없습니다 없고요 3d 컴프라는 그냥 3d 팀에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다이드 용으로 이지 컴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그게 있어요 물론 cg가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모션그래피, 타이틀 분야가 많은데 다 난이도 있고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그런 분야인데 유독 영화 쪽은요 더 퀄리티를 원하는 고급 그런 더 꼼꼼하고 더 고급 기술